한국의 계절을 말해보세요. 한국의 계절을 말해보세요. 사계절로 봄, 여름, 바흘, 겨울입니다. 우리나라 사계절 중 태풍이 많이 있는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우리나라 사계절 중 태풍이 많이 있는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여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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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더울 때 선풍기, 에어컨 말고 이것으로 사용해서 바람을 만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름에 더울 때 선풍기, 에어컨 말고 이것으로 사용해서 바람을 만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름에 더울 때 선풍기, 에어컨 말고 이것으로 사용해서 바람을 만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채입니다. 여름에 더울 때 선풍기, 에어컨 말고 이것으로 사용해서 바람을 만듭니다. 여름에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름에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름에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름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강원도 설악산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산입니다. 단풍 구경하고 싶은데 어느 계절에 가야 합니까? 강원도 설악산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산입니다. 단풍 구경하고 싶은데 어느 계절에 가야 합니까? 강원도 설악산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산입니다. 단풍 구경하고 싶은데 어느 계절에 가야 합니까? 가을입니다. 가을입니다. 사계절 중에 진달래, 벚꽃을 보려면 어느 계절입니까? 사계절 중에 진달래, 벚꽃을 보려면 어느 계절입니까? 봄입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꽃을 구경할 수 있는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날씨가 따뜻하고 꽃을 구경할 수 있는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날씨가 따뜻하고 꽃을 구경할 수 있는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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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계절 중 날씨가 춥고 눈이 오는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우리나라 사계절 중 날씨가 춥고 눈이 오는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겨울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폭설입니다. 우리나라 겨울철과 관련 있는 기후적인 특징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겨울철과 관련 있는 기후적인 특징은 무엇인가요? 날씨가 춥고 건조합니다. 날씨가 춥고 건조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 있는데 그 중에 여름하고 겨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 있는데 그 중에 여름하고 겨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 있는데 그 중에 여름하고 겨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름 덥고 겨울이 춥고 눈이 내립니다. 여름 덥고 겨울이 춥고 눈이 내립니다. 여름 덥고 겨울이 춥고 눈이 내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먼지로서 자동차 공장 등의 매연으로 발생하여 공기 중에 떠돌며 사람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먼지로서 자동차 공장 등의 매연으로 발생하여 공기 중에 떠돌며 사람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먼지로서 자동차 공장 등의 매연으로 발생하여 공기 중에 떠돌며 사람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입니다.